안녕하세요 라이언스클럽의 라이언 입니다 오늘은 제 모델 x 플래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차에서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 두번 정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 모델 x 플래드가 외관보다는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한 두달 정도 타다 보니까 예전보다 편해진 것도 있고 또는 이것 좀 불편한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 흰색 인테리어인데 청바지를 입고 탔을 때 괜찮냐 그 부분도 오늘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첫번째는 모델 x와 이외의 모든 모델들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바로 자동 개폐되는 이 옵션이죠 바로 이 부분인데 똑같이 편해요 똑같이 편하고 그리고 이전 모델과 같이 제가 차에 탔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 문이 닫힙니다 이 부분 좋아요 이 부분 좋은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뭐가 불만이 생겼냐면 뭐가 좀 불편하냐면 제가 타구요 그 다음에 동승자가 또 이제 열었다가 이렇게 타요 물론 뭐 뒷좌석이 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 탔으니까 문을 닫아 주거든요 보통은 사람들이 버튼을 잘 못 찾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밟으면 제 문이 닫히죠 그러면서 다른 것도 같이 누르기 위해서 보통은 클로즈홀 바로 누르면 이렇게 닫히게 되는데 이게 한 단계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하나 해볼게요 간단하게 두 개만 해볼게요 자 문을 제가 지금 다 열었습니다 이제 뒤에 사람이 탔어요 제가 탔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눌러야 되는데 스탑올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클로즈홀을 해야 그 다음에 클로즈홀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전에는 제가 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게 다치면서 사람들이 탔을 때 클로즈홀을 누르면 그냥 한번에 다 닫혔어요 근데 이게 안전상의 이유 때문인지 이 한번 이렇게 그 한번 더 짚어주는 과정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하다보면 꽤 불편해요 습관적으로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야 되는데 스탑올이 됐으니까 다 멈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로즈홀을 또 눌러요 이게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요 어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예전과 달라졌다 두 번째 이 달라진 부분 때문에 살짝 그 뭔가 버퍼가 생기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지금 옆에 그래픽 보이시죠 이 버튼들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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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는 많이 작아진 거예요 이 아이콘의 크기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뭘 이렇게 누르거나 할 때 사실은 좀 헤매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자 보세요 지금 온도 조절하는 것도 이 화살표로 돼 있죠 그럼 제가 운전하면 이제 핸들에 이미 요쪽에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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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제 예전처럼 이게 딱딱 딱 안 눌려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 옆을 누르면 안 눌리죠 근데 운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살표 여기를 찾아야 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몇 번은 다른 데를 누르는데 그 다음에 핸들에 가리는 곳에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모양은 안 보여요 핸들에 안 보여 이렇게 해야 돼 여기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약간만 벗어나도 안 눌리고 저 안쪽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게 올라오고 이 부분은 이 요크 핸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저는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온도 조절하는 게 이전 버전에서는 이거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뷰할 때도 이 부분이 되게 좋았다 그랬어요 온도 조절을 운전할 때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들 안 누르고 그냥 운전하면서 요걸로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가 제가 2018년 버전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일로 왔잖아요 근데 요거가 이렇게 이 작은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운전할 때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조절하는 게 1도에서 5도 사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제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가리고 그래서 이 UI 부분은 확실히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뀔 수 있게 버튼도 커지고 좀 바뀌었으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들 버튼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왼손이 잡히는 이곳에 그 방향 지시등 오른쪽 왼쪽이 있습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익숙해지면 이거 굉장히 재밌고 편합니다 뭐 오른쪽에 좀 헷갈린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불편함은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누르면 보이시죠 누르면 헤드라이트 하이빔 올라가고요 오래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완전 하이빔으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볼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꾹 밀면 제가 뭐 유튜브나 음악을 들을 때 다음 트랙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이전 트랙으로 가고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밀면서 또는 당기면서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뮤트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뮤트가 된다든지 뭐 이런 좀 불편함들이 있어요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테슬라가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 보면 이 헝크 하는 게 이쪽 버튼으로 이렇게 됩니다 되게 좋은 터치감으로 눌려요 뭔가 탁 그냥 탁 연결되는 느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자율주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딱 세팅해놓고 크루즈 여러분 모드를 가실 때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여기 있고요 이걸 한번 누르면 보통 FSD로 연결되는 그 조작 버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누르면 주행 중에 FSD로 전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누르면 왼쪽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음성 음성으로 음성 보이스 커맨더 이게 있죠 누르고 내비게이트 워크 제 오피스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 안 써요 이거 잘 안 쓰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통화 버튼이 여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정말 필요한데 없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예요 보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전화가 와도 제가 스크린에서 이 그린 버튼을 찾아서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그냥 받기 싫은 버튼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가서 받아야 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끊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쪽으로 가서 끊어야 돼요 근데 보통 자동차 핸들에 다 통화 버튼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통화 버튼을 넣었으면 어떻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테슬라 모델 X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틸트를 할 수 있죠 제 쪽으로 또는 반대쪽으로 저는 중앙 아니면 제 쪽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쪽은 잘 안 보여요 제가 운전할 때 이쪽이 잘 안 보여서 몇 번 해봤는데 그냥 평면으로 나도 안 보이고 제 쪽으로 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와 리버스 앞으로 가면은 드라이브가 되고요 뒤로 가면 리버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 뒤에 화면이 나오죠 하지만 아직도 360도가 지원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렇게 드라이브와 리버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헷갈리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제 차를 급할 때 저희 스태프들한테 주고서 운전해 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조금 이게 뭐죠 하다가도 나중에 곧 적응하는 거 보면 그리고 저도 잘 적응해서 쓰는 거 보면 그렇게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한 곳을 꾹 누르면 이 밑에도 기어를 설정할 수가 있는 이 장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주차, 리버스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립, 그 다음에 드라이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파킹으로 놓을게요 하나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면 전자장비가 전자장치가 갑자기 다 렉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다 풀어진 됐을 때 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폰이 다시 켜지듯이 이렇게 모든 게 다 리셋되면서 켜집니다 자 여러분 리젠을 예전에는 리젠의 강도를 제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신 버전에서는 리젠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저는 지금 원래 기본 운전할 때 그냥 스포트로 해놓습니다 플래드로는 안했고 그냥 스포트로 하고 그 다음에 핸들만 뭐 스포트로 하는데 그 예전에는 이 페달스 앤 스티어링에서 제가 리젠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리젠에 대한 세팅은 이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서스펜션의 댐핑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컴폴트로 할 거냐 스포트로 할 거냐 어드벤스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직접 세팅이 되는 거고 스포트로 하면 기본에 세팅된 스포트 모드로 가는 거고 이렇게 서스펜션의 댐핑 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차의 높이도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 매뉴얼리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오토로 놓고 타요 그러면은 도로 환경에 맞춰서 약간 컴폴트하게 갈 때도 있고 딱딱하게 갈 때도 있고 높이도 알아서 조정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정말 모델 X 여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 간단한 전화기나 뭐 지갑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밀어놓으면 안에 더 큰 스토리지가 있어요 빼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컵폴더 이거 여러분 되게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이거 그래서 그 스타벅스 아이스 컵 아이스 컵이 두 개가 그냥 풀로 딱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팔걸이 밑에 스토리지가 또 있고요 큰 거 그리고 팔로는 거 좋고 예전에는 이걸 밀었다 뺐다 밀었다 뺐다 밀면은 팔걸이 빼면은 컵폴도 정신 없었어요 그 다음에 되게 불편했고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지가 정리가 깔끔하게 되면서 보세요 이렇게 큰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개에서 제가 일반 소지품 컵 그 다음에 원하지 않으면 반만 닫을 수 있고 또 완전 닫고 싶으면 풀로 닫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감촉도 너무 좋아 이게 모델 X 플래드는 이렇게 칼본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감촉 너무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딱 진짜 매끄미끌하고 자 노이즈 캔슬링 액티브 로드 노이즈 리덕션 이게 있죠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은 칼리브레이팅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0%까지가 되면서 이 모든 환경을 인식한 다음에 그 잡음을 없애줘요 공기에 이렇게 떠있는 약간 미세한 잡음들 같은 것들이 캔슬링 기능으로 없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냥 어떻게 써 있냐면 크리에이팅 콰잇 존 니얼 헤드레스트 그러니까 이 머리 쪽 니얼 헤드레스트니까 사람들 귀가 있는 이쪽을 타겟으로 해서 노이즈를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 그 소리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뭔가 주파를 발생을 시키나 그래서 그 콰잇 존을 만든다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80% 어 됐습니다 옵티마이즈드 프론트 네 여러분 뒷좌석에 왔습니다 자 시트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정말 편해졌어요 자 그래서 시트는 좋다 그 다음에 뭐 조정이 이게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 사실 시트 자체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 불만은 뭐냐면 안전벨트를 이렇게 갖고 왔죠 이게 안전벨트가 이 시트 이쪽에서 나옵니다 어깨 쪽에서 그 다음에 꽂으려면 여기에다 꽂아야 돼요 이쪽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시트 안에 넣는 그런 이유도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이 벨트를 너클을 딱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만큼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앉아있는 사람은 이 부분이 자꾸 엉덩이에 걸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트는 편한데 벨트를 하면 이게 굉장히 좀 쪼여넣고 압박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 불만입니다 dct에 있는 사실 제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꽤 많이 앉아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충전을 할 때 앞좌석에서 누워있는 경우에는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충전하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하거든요 컴퓨터로 이제 랩탑을 하니까 이 자리에 꽤 많이 앉아요 충전하는 동안 다만 이제 여기서 스트리밍을 이제 보게 되면 유튜브 이런 거 보게 되면 화질이 약간 좀 안 좋은 화질로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냥 네트워크이나 기술의 한계인 거 같다 이게 사람이 편해지다 보니까 자꾸 편한 걸 요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술 마시고 대리운전 할 때 그때 뒷좌석에 앉으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손으로 앞에 가서 앞좌석을 다 밀어놓고 그냥 뒤에서 눕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제가 충전하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랩탑을 놓고 뭐 하려면 앞 시트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할 때 그래서 그냥 뒤에서 이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 테슬라라면 뒷좌석에서 앞 시트를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하면 뭐 앞 시트를 이렇게 밀어민다든지 그리고 뭐 좀 조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쪽 좌석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게까지 있으면은 진짜 좋은 테슬라 모델 X가 되겠다 뭐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거죠 제가 모델 X와 모델 Y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혼자 탈 일이 많으니까 모델 Y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른 패밀리카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모델 X 산 거를 지금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X 주문하신 분들 정말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세요 좋은 차가 갈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모델 X 플래드 또 리프레쉬 버전으로 오면서 기존의 기존 차량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부분 또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만족감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리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빠이빠이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 aufen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 편이 뱀에서